세종에서 뜨겁던 유소년 축구교실 붐이 사그러드는 가운데, 이번엔 지역에서 처음으로 프로축구팀 창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젊은 도시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데다 청소년 축구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는 건데, 키를 진 세종시가 고심 중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동국의 홍보대사 위촉에 이어 지난 3월, 세종시에 그의 이름을 딴 스포츠교실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소리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안정환FC도 3년여 운영하다 연말 축구교실을 접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유망주 수급이 어려운 것도 한 원인으로 세종에는 청소년팀이 없다 보니 유소년팀만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를 연구로 하는 프로축구팀 창단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축구 인프라를 활용해 프로 3부격인 K3리그에 참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K3리그에는 청주와 포천시 등 주로 중소도시를 연구로 하는 21개 팀이 참가해 승강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칭 FC 세종 유리스타는 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며 조치원을 홈구장으로 활용하고 선수 선발부터 마케팅까지 선진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유소년뿐 아니라 청소년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13세부터 18세까지 연령별 팀을 육성할 계획으로 축구협회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창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 홍보라든지 이런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이 창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부음에 맞춰서 활성화돼서 같이 팀이 창단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열쇠를 진 세종시는 창단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 등에 대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가 지는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하나는 또 이 구단이 정말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따져봐야죠. 신청 마감은 오는 29일까지로 안성과 여주가 새로 가입을 신청하는 등 도시 간 경쟁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